현재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그리고 온라인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냉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욕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이번 연도 강단 말씀의 흐름이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우리 후반기에는 갈라디아소를 보고 우리 야고보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52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랩런트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때 복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결실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란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길가이거나 또 돌밭이거나 또 가시밭이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또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응답되느냐 성취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첫 강단 말씀을 붙잡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서 52주 강단 속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기억되는 강단 말씀 속에서도 아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말씀이 나름대로 있겠죠. 특별히 이번 주 청년부 우리 주보를 보니까 52주 강단의 말씀 제목과 또 1대지 2대지가 정리가 되어서 한눈에 보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속에서 아마도 내가 응답받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저에게 영적인 힘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고 응답받은 강단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때에는 우리 행정 목사님과 대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새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라는 계획을 세울 때 3월 14일날 강단에 주신 말씀이 현장 변화의 주도자였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을 오직 보금을 가지고 살리는 집중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힘을 내서 새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단임 목사님이 1월 17일날 넵런트 교사 세미나 때 넵런트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서론에 우리는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줬습니다. 이 온라인 사역이란 것은 현장 우리 사역과 온라인 사역이 합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우리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생명 초청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바람이란 것은 우리 사역자들과 성노님들의 마음 속에 영웅 구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기획을 해도 그것을 따라오는 우리 성노님들의 마음이 식어 있으면 새생명 초청주의를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5월 2일에 일으켜야 할 영적 바람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단의 말씀이 이라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과 성노님들의 마음이 일어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 새생명 초청주의때 이 보금을 듣는 새가족들이 현장에 400명이 왔었고 또 온라인으로는 3600명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되는 영혼에게 이 보금이 선포되어진 새생명 초청주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또한 후반기 때는 제가 교구 현장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교사역자 조장 집중훈련을 기획하면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8월 22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보금의 힘이었습니다. 이 보금의 힘이라는 말씀을 줬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순간 두려움에 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잊지 않냐 하시고 다시 찾아가서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라는 주제와 회복과 사명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집중훈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정의 방향이 너무 기뻐하셨는지 이 방향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사역자분들이 한 번 더 찾아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찾아가서 사역을 할 때 핍박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거나 또 만나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한 번 더 사역을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와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가족과 이 장단기 결석자들의 이 결석자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달합방의 문도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주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 연도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상생의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2021년 이 가정의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고 또 앞으로 2022년도에 새롭게 주실 개인과 가정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예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우리 10일 날 금요기도회 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제 마음 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했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끝이 끊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가져야 할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가 붙잡아야 할 오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말씀이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보금이 변질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불과 3, 4년 만에 교회에서 보금이 변질된 것입니다. 보금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음란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분쟁과 또 우상에게 받쳐진 그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또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갈등과 또 어떤 영적인 은사가 가장 높으냐라는 열등은식과 비교의식 속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의 부활까지도 의심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원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원인 메시지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화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상당히 발달하고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잘 깨달고 더 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가 너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절한다라는 그 영적 교만의 상태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사건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던 소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나무를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소리에 순간 영적 교만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은 순간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교만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느 분을 금요기도회 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산업인이신데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곧 목사 안수를 앞두신 분인데 보금만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떤 건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셔오신 분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고 또 꿈도 있으시고 비전도 있으신데 무언가가 복잡하고 또 무언가가 될 것 같은데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 속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가 우리에게 오직이 될 때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느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직이라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들과 문화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오직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그리스로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상의 지식과 또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인 이 오직 그리스로만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속의 하나가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장 12절에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바울파다 또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우리는 개바파다 또 우리는 그리스파다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분쟁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현장인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일간질시키고 서로 원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놓치도록 하고 결국 서로가 함께 무너지도록 공멸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영적 의미를 보면 강단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언의 제자가 예언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만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또 그 메시지를 만난다고 하면 그것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교구 카토방의 1인1 작품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본부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듣는 말씀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본부의 말씀과 훈련 속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1인1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구 식구들과 함께 같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영적인 한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본당 헌당과 또 지역 보그마와 이삼칠나라 보그마 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원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중직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랩루트들까지 영적인 한 방향을 붙잡고 응답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1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퍼스트무버 운동을 통해서 본당 헌당 속에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전반기 때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과 후반기 때는 한 번 더 이 운동을 통해서 지역보그마의 응답을 누렸고 또 한 해 동안 국내적으로 끊임없이 237나라 보그마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6월달에 우리 김포의 237트리 라운즈가 세워지면서 국내에 있는 다민족들의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온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시대적으로 랩런트 운동의 운동이라는 방향을 줬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랩런트 운동이라는 청명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 방향을 가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원니스가 되지 않아서 늘 붕쟁이 생기고 다른 말씀과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붙잡아야 할 오직은 원리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원리스의 마음이라는 것은 함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에서 주는 방향을 붙잡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응답받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인 오직 그리스만을 붙잡고 같은 말씀과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기를 예수 그리스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붙잡아야 할 오직은 현장에서의 오직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한 것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와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과 사람의 배경을 참고만 하면 되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1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문듬병 걸린 남한 장군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남한 장군은 겉으로는 아랍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지만 집에 와서 옷을 벗기 시작하면 몸에 문듬병이 걸려있는 병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상세기 3장 6장 11장 으로 포장하고 사는데 결국 그 포장된 옷을 벗으면 영적 문듬병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본 이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고쳐줄 수 있는 주의종이 있다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도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나하만 장군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아랍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그 장군이 겁이 나서 입을 벌리지 않았다면 나하만 장군은 문든병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고 또 나하만 장군의 가정과 가문까지도 몰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이 전도운동의 오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수준과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 의심한 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도와 전도운동이 우리의 수준과 능력이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에게 그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먼저 너부터 치유받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그 제자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삼칠나라 보고마와 전도와 전도운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캠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신기하게 안될 것 같은데 정말 안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전도캠프는 역시나 우리의 인격과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전도는 선뜩력이 있는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현장에서 붙잡아야 할 오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십자가인 십자가인 복음인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또 교회 안에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그 오직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노림 되시기를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과 3장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자를 말하고요.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인데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글씨를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체질 속에서 늘 세상 속에 관심을 가졌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자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냐면 눈이 아닌 귀가 아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담겨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절대 보지 못하고 응답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현장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제자를 제자를 찾게 된 것이고 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거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날마다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다면 믿음의 영적 상태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영적 상태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는 성도님들 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자세는 영적 유모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살로니카 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의 사도로서 마땅히 건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양육할 때 사도의 건의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들 또 연약한 분들을 볼 때 느낀 것이 있다면 겉으로는 잘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처 속에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금 안에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유모의 자세라는 것은 보금이 보금되도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배려한다는 것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표를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유모의 자세를 가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은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교에서 고등부 사역도 하고 초등부 사역도 하고 또 대학부 사역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안 될 것 같은 넥노트들이 나중에 대학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 영적 유무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오에 있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자세가 있다면 충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보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충성된 동력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고 또 지역이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넵런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쓰임을 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안된다 또 못한다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또 영적 유모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였습니다. 일대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수레겁기 19장 6절에 말씀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지는 우리가 우리를 이대지는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열 때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원단의 말씀을 지나온 우리 1년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장 나라와 오력의 충만을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제삼 속에 능력과 만족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레옥기 19장 6절에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참된 복음을 가진 남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 마지막 수요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연도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 속에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면서 남은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온 것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만 복음을 알고 또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에 반응하는 새가족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오도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이 후대 랩런트들이 참된 복음 속에 있으면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 모습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적인 기도의 입을 크게 열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오력의 축복으로 채워주신지에 대해서 목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력이라는 기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오력의 축복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 속에 오력의 축복을 이미 담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력의 축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저는 아침마다 강단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교구방과 여러 군데 카톡방에 올려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그냥 아침마다 올려줍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오력의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올려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1년 동안 영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제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딱 한에 맞도록 강단의 말씀을 다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체력을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린 것이고 또 경제력을 주셨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강단의 말씀을 보낼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강단의 말씀을 올리는 1인 1 작품 속에 오력이 만족하게 채워졌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에게 어떠한 원단의 말씀을 주실 수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우엔의 축복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현장과 전세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단임 목사님의 동력자로서 이 오직과 영적 자세를 가지면서 현장과 이삼칠나라 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쌤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되시기에 이어집 d' ti' producer tra actually